이제 스마트폰은 도시에 사는 자식들 뿐 아니라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. 명절 연휴 동안 활용하면 좋을 만한 스마트폰 정보를 허지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막히지 않는지, 사고가 난 곳은 없는지, 어디로 가야 할지 늘 고민인 귀성길. 도로공사의 번호로 출발지와 행선지를 보내면 사고와 정체 구간을 알려주는 문자가 돌아옵니다.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지정체 구간 지도와 CCTV 화면으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가까운 주유소의 가격 비교 정보와 긴급 견인 서비스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승용차라든가 승용차와 1.4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IC까지 무료로 견인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병원과 약국을 이용해야 할 경우 굿닥 애플리케이션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해외를 여행할 때 외교부에 해외 안전여행 앱을 설치하면 유용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왠지 살찔 것 같은 명절 음식의 열량이나 오랜만에 찾은 고향의 주차장 찾기 앱도 준비돼 있습니다. 행정자치부는 추석을 맞아 공공정보앱 10개를 추천했고 추석 앱이라는 검색어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담은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족끼리 추천하고 받아주면 어떨까요? MBC 뉴스 허재희입니다.